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. 타승이 터질 때도 좋았지만 던지고 있을 때는 제가 던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던질 때는 신경을 안 썼어요. 투구 수를 조금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피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살짝 긴장은 됐는데 그래도 주원수님을 믿어서 주원수님을 잘 막아주셔서 이렇게 첫 승을 한 것 같아요. 고대승 너무 축하드리고요. 저도 너무 축하하고요.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